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와, 이거봐요. 대박! 분모자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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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쫄깃쫄깃 아삭아삭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계란 계란 너무 맛있다 고기 와 고기 대박 고기 와 진짜 맛있다 이게 요리할때는 진짜 힘든데 먹을때 너무 행복해서 이 맛에 요리합니다 고기 밥이랑 같이 먹으면 진짜 맛있겠는데 밥이 없어요 고기 고기 튜라 고기 소시지 이 정도면 흐름이 더 나는 이 정도면 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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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헉헉 아... 너무 맛있어 저건 잘 먹었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오늘의 영상은 오늘의 영상은 오늘의 영상은 맛있습니다. 톡톡톡톡 이번엔 이번엔 더 맛있네요 더 맛있네요 이쁘게 잘 먹으면 더 맛있었습니다 오늘은 정말 맛있게 먹으면 더 맛있을 거예요 사과에 설탕을 먹어볼게요 매콤한 먹으러 왔어요 한입에 다른 거 안 먹으면 더 맛있었어요 너무 맛있었어요 새콤한 뼈가 잘 익었던 거라 너무 맛있네요 정말 맛있었어요 요즘은 콩나물이 보일 수 있는 거 같아요 이 치즈는 항상 펌크에 들어가서 이 치즈가 너무 좋아요 하지만 이 치즈는 정말 맛있어요 또 치즈가 너무 좋아서 그리고 치즈는 정말 좋아요 치즈가 너무 좋아요 치즈가 너무 좋아요 치즈가 너무 맛있어서 치즈가 너무 좋아요 청양고추 치즈볼 너무 맛있어요 너무 맛있다 그래도 맛있게 잘 먹어야 해요 라면을 버리고 맛있게 먹어도 맛있었어요 맛있다 라면 닭다리 소스가 아주 끊어있어요. 너무 맛있어요. 매콤달콤달콤 치즈볼 바삭바삭 어, 너무 맛있어서 먹으면 정말 맛있어요! 이번엔 이은랑은 이은랑은 아이스크림이 너무 좋아요! 너무 맛있습니다. 너무 맛있다. 오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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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은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다음 영상은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 영상에서 만나요! 속마워 중간 도its 아까 밥 먹은 거 같아요 젤리 냄새가 너무 좋아요 청양고추 너무 맛있지요? 너무 맛있었어요 와우 더 오도독 awesome 너무 쫄깃쫄깃 해외 후우- 후우- 후우 ¡ado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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 치킨베이 바삭 스스로 보기에는 dein 뱃게가 다 나가네요 정말 맛있으니까, 이 뱃게가 더 맛있고 더 맛있네요 이렇게 잘 먹으면 이게 뭐예요? 잘 먹으면 더 맛있을 것 같아요 요즘은 저거 먹으면 더 맛있는데 됨 화 남지 타면 와 f 야채 바로 매일 제거 아직 고소할 때 잘 먹어요 100개에 먹어서 좋아요 아주 쫄깃쫄깃 너무 맛있어